절기상 춘분을 앞두고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바다에도 봄이 찾아왔는데요. 이소현 기자가 스케치했습니다. 수면이를 일렁이는 봄바람. 물속에는 이미 계절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. 봄의 전령 자리돔이 떼지어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. 파랑돔은 봄 소풍에 나섰고, 솔베감팽은 우아한 지느러미를 뽐냅니다. 말미잘은 활짝 핀꽃처럼 작은 물고기들을 유혹합니다.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존지역 서귀포 문섬. 수심 20m 아래로 내려가자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자생군락지가 나타납니다. 형령색색 연산호들이 봄꽃축제라도 연 듯 바위를 뒤덮었습니다. 주변에서는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아 바쁘게 움직입니다. 문섬 일대 수온은 섭씨 17도로 한 달 사이 1도가 올랐습니다. 기후변화로 아열대 속 물고기가 다양해지고 산호류가 늘며 수중 생태계도 바뀌고 있습니다. 요즘에 수온 상승이나 해류에 따라가는 포자들이 입식하면서 간상생물들이 정착성 어류로 변하고 있습니다. 물감을 짠 듯 다양한 물고기와 산호로 물들인 제주바다. 새 봄을 맞아 바닷속 생물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